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리입니다. 저는 지금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와 있고요. 원래 공항셔틀을 타고 숙소를 갈 생각이었는데 공항셔틀이 한 40분이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염치 없이 택시를 잡고 있는 세 분에게 냅다 저 좀 끼워주면 안 되냐고 하고 탔는데 저랑 목적지가 조금 달라서 중간에 내렸거든요.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그냥 기다렸다 버스를 탔어야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장갑 한쪽도 잃어버렸고요. 손 한쪽만 따뜻하게 찍어보니까 속속까지 18분이 걸리더라고요. 걸어갈 수 있습니다. 갈 수 있어요. 제가 로바니에미에 온 이유가 오로라를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. 그날 날씨나 운 같은 게 좀 따라줘야 되는 거여서 사실 뭐 보고 갈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방사소년단이 여기서 봄보야지를 찍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이 봄보야지를 한번 찍어보려고요. 침대한 정치 받을 거래요. 이쪽으로 꺼내야지 생각해보니까요. 이런 곳곳에서 왔은 걸어갈 수 있을까요? 오늘 아침에 런던에서 격리로 해서 사먹고 남은 브리스볼이 있는데 요거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오늘 런던에서 격리로 해서 사먹고 남은 브리스볼이 있는데 일단 마트 가서 장 좀 봐오고 요거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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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멤버들이랑 애기들이랑 5to5로 축구하던 거기에요 이런 각도인데 저는 이 각도에서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박 다음 장소 갑시다 여기가 멤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지나갔던 캔들 브릿지 블로그 상 정보로는 이쪽이 아니라 저기 끝까지 넘어가서 반대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기서 찍을게요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전 지금 이걸 먹을지 아니면은 어제 먹었던 연어를 한 번 더 먹을지 고민 돼가지고 전 지금 이걸 먹을지 아니면은 어제 먹었던 연어를 한 번 더 먹을지 고민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마트를 한 번 가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연어 사먹고 아니면 여기 와서 먹을게요 거의 다 정리하는거 같고 오늘 저녁은 알맞은 소심씩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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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oh yeah, it's very green here. so yeah, like I said, these are not flowers. so yeah, like I said, these are not flowers. so yeah, like I said, these are not flowers. so yeah, like I said, these are not flowers. so yeah, like I said, these are not flowers. so yeah, like I said, these are not flowers. so yeah, like I said, these are not flowers. so yeah, like I said, these are not flowers.